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광필성 교수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두 번째 챕터인 텍스트 프리 프로세싱에서 두 번째 곡지인 렉시컬 어널리시스 어휘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분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단어 수준 또는 토큰 수준,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수준에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렉시컬 어널리시스 어휘 분석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는 캐릭터들의 조합을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형태소가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언 뒤에 조사 어미들이 변화하는데 그러한 어미들의 변화형까지는 형태소 분석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를 시만틱 어널리시스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단어 관점에서도 토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 렉시클 어널리시스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첫 번째 문서를 토큰화를 가장 기본적인 유닛으로 나누는 토큰아이징을 하고요. 각각의 토큰이 문장에서 어떠한 형태소를 갖는지에 대한 Part of Speech Tagging, POS Tagging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체명 인식, 사람인지, 장소인지, 물건인지,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거나 또는 명사구를 인식하거나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언어완시스에 대한 부분들의 한 예시를 보면 이게 한 문장에 대해서 서로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POS Tagging 같은 경우에는 Mrs. Clinton previously worked for Mr. or Mama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의 첫 번째 거는 품사가 NMP다. 두 번째 단어도 NMP다. 세 번째 단어는 RB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 또는 단어들의 형태소를 판별해 주는 것이고요. NER, 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은 사람이고 previously라는 것은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시 오바마도 사람이고 now라는 것도 데이틴, 날짜에 관련된 객체이다 또는 토큰이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는 대명사, 지시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Mrs. 클린턴과 She라는 사람은 같은 동일 인물이다. 또는 Mr. 오바마와 힘이라는 것은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She와 여기에 있는 Hersheyp는 또 같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표현들이 또는 사람들이 또는 객체들이 누가 누가 어떤 것들이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찾아주는 게 바로 콜 레퍼런스의 목적입니다. Dependency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Worked라는 게 누가 일을 했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뭔가 의존 구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Dependency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 분석, Lexical Analysis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Text Analytics 관점에서 보면 Sentence Splitting, 문장 구분입니다. 문장 자체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문장은 굉장히 NLP 관점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부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핑 모델입니다. 토핑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에 있는 토큰들의 집합을 가지고 데이터화 또는 백터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장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ntence 자체를 찾아내는 것조차도 쉽지만은 아닌 이유가 이거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을 텐데요. 규칙 기반으로 보면 문장의 종결 부호들,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문장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이러한 예시들은 전부 마침표가 있지만 문장의 구분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문장의 구분기호 또는 종결기호만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100% 완벽한 구분이 되질 않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Q마크 또는 인용 부호로 인해서 문장 안에 또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룰베이스로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분리된 문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레벨에서는 어휘분석의 두 번째 레벨은 토큰아이제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문서를 하나의 가장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기본 유닛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로 변환한다든지 숫자로 변환한다든지 스페이스 토큰을 변환한다든지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문서입니다. 문장 여러 개로 이루어진 문서인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토큰아이저를 새로 개발하거나 만들진 않습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몇 가지 토큰아이저들을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C 토큰아이저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스캔 토큰아이저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서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의 토큰들의 어떤 형태가 다소 다른 것을 상의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분을 한번 해보면 MC 토큰아이저에서의 스페이스는 토큰으로 취급이 돼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펑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MC 토큰아이저는 제거가 되지만 스캔 토큰아이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나 스페셜 캐릭터에 대해서도 MC 토큰아이저는 모두 제거를 하지만 스캔 토큰아이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만약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토큰아이저를 쓰는 게 맞을 것이고요. 스페이스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분석일 경우에는 왼쪽의 MC 토큰아이저를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그런데 토큰아이저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하이픈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큰 자체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자연화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분석의 베이스라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완벽하지 않다. 100%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고 향후 다운스트리인 테스크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Morphological Analysis라고 보였는데요. 형태소적 또는 문법적인 여러 가지의 언어에는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종들을 우리가 최대한 텍스트, 지금까지는 현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라는 글자를 특정한 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해서 변환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수치를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처리기법들이 목표를 무엇으로 두느냐 하면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수의 개수 또는 차원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Morphological Analysis 측면에서는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ive라는 단어는 Gives, Gave, Given 이렇게 3인칭 단수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런 식으로 변화 또는 변종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동서 원형은 Give이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orma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해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뿌리를 찾아가는 건데 스테밍과 렘마타이제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스테밍은 단어의 Base Form을 찾습니다. 이 Base Form이라는 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렘마타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렘마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렘마는 품사를 보존하는 단어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예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밍은 Information Retriever 관점에서 정보 추출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픽스를 잘라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영어 관점에서는 포터스테머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여러 코버스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코버스에서 존재하는 여러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폼을 찾는 거라서 단순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이 룰 자체는 단점은 언어의 종속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스테밍을 했을 때 결과가 해당하는 랭기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스라는 단어를 스테밍을 했더니 C-O-M-P-U-T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미를 보존을 하고자 하긴 하지만 대표적인 그 뿌리, 베이스 폼을 찾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가 하나의 스템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ARM과 ARM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이게 ARM, A-R-M이라는 스템으로 바뀌고요. STOCKS와 STOCKING이라는 단어 역시 STOCK로 스템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지만 그 의미를 가졌던 것들이 하나의 스템으로 뭉쳐지면서 다소 시멘틱 아나울러스, 뒷단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시멘틱 아나울러스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랩마타이제이션은 베이스 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의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중에서도 얘는 루트 폼의 단어이기 때문에 품사를 보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WHICH IS AN ACTUAL WORD라는 게 핵심이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분석, 시멘틱 아나울러스 관점에서는 보다 적은 오류를 갖지만 스템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고요. 조금 더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의미분석, 시멘틱 아나울러시스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랩마타이제이션이 조금 더 어울리고요. 반면에 랩마타이제이션까지 가지 않고 의미분석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과정에서는 스템밍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시 다시 한번 이거 첫 시간에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위쪽은 LOVE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변종들이 베리에이션들이 보입니다. LOVE, LOVED, LOVE, LOVING 이렇게 네 가지의 변종들이 있으면 이 네 가지는 L을 똑같이 갖고 있고요. O를 똑같이 갖고 있고요. V까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E는 여기서는 스템으로 뽑히지 않는 게 여기에 있는 LOVING은 E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는 E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스템밍의 결과물은 LOV라는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되지만 랩마타이제이션은 단어의 원형을 찾기 때문에 LOVE까지를 찾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에 관련돼서 위에 두 개는 명사고요. 밑에 두 개는 동사고요. 마지막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스템밍은 품사에 상관없이 가장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캐릭터들을 찾으면 INNOVAT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 다음에는 I가 나타나고요. 이쪽은 E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템밍은 이 다섯 가지의 단어의 변종 그리고 세 가지의 품사가 모두 INNOVAT라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글자로 스템밍의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랩마타이제이션은 명사형은 명사의 원형인 이노베이션으로 동사형은 동사의 원형인 이노베이트로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의 원형인 이노베티브로 각각이 정확하게 단어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랩마타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면 스템밍과 랩마타이제이션의 차이를 보면 여기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게 이 예시를 보면요. 두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에는 컴패니가 있고 컴패니즈가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스템밍 같은 경우에 컴패니는 컴패니로 그대로 바뀌었는데 컴패니즈에서는 이게 Y로 IE만 제거가 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했을 때 정확하게 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C, O, M, P, A, N까지가 스템밍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랩마타이제이션의 결과를 보면 둘 다 이 두 단어가 컴패니와 컴패니로 똑같이 단수형 명사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POS 태깅,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형태소를 분석하는 목적은 Sentence X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문장의 단어들에 또는 토큰들에 대응하는 POS 태그를 찾아주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Input은 토큰이 되겠고요. Output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POS 태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이 Input X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Output Y가 됩니다. Natural이라는 토큰은 어떠한 품사를 갖고 있느냐. Language라는 토큰은 어떤 품사를 갖고 있느냐. Processing은 어떤 품사이고 괄호와 NLP와 또 괄호는 각각의 어떤 품사이냐. 이런 것들을 할당해주는 게 바로 POS 태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토큰이어도 사실은 품사에 따라서 POS 태그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I love you의 love는 동사이고요. All you need is love의 love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앞뒤 몸맥을 보고 해당하는 토큰들이 어떠한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POS 태깅의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POS 태깅을 하는 방식 중에 통계적인 방식의 POS 태그는 토큰을 하나씩 스캔을 해간 뒤에 거기에 걸맞는 형태소를 할당하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A black cat plays라는 이런 하나의 일련의 시퀀스들의 토큰이 들어오면 A라는 단어를 보고 DT라고 할당을 해주고요. black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는 JJ를 할당을 해주고 cat에 대해서는 NN, plays에 대해서는 VB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형태소들, 할당되는 형태소들은 단어의 순서에 해당하는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형태소를 할당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manually tagging이 된 코버스가 필요합니다.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당연히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토큰들별로 어떠한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언어학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정답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POS 태깅은 파싱하고는 다릅니다. 파싱은 문장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고 POS 태깅 자체는 형태소 또는 형태소를 찾아내는 토큰에 대해서 품사를 할당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이거는 영어가 됐건 한글이 됐건 정해진 태그셋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태그셋 자체가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태깅의 가능성 또는 태그셋들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펜트리 뱅크에는 여기서 이만큼 보는 태그셋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태그셋들은 여기서는 약간 다르지만 이러한 태그셋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형태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세종품사 태그 그 다음에 꼬꼬마 단일 태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체언이라고 해도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 이러한 태그들이 있는 반면에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일반 명사, 고유 명사 합쳐서 또 다른 태그 방식에서는 그냥 명사 의존 명사는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의존 명사, 단위 명사 이런 식으로 같은 언어일지라도 형태소 셋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POS 태깅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매뉴얼 리 어노테이션이 된 코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별로 태깅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천만 개의 문장, 수억 개의 문장에 대해서 태그셋이 달려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태깅 알고리즘이 하는 역할은 주어진 텍스트들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모델 이게 이제 런트 퍼리미터가 되겠죠.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각각의 새로 들어오는 문장들이나 텍스트에 대해서 토큰들에 대한 적절한 태그 또는 형태소 또는 품사를 지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를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When staying in the same domain, 다시 말하면 코퍼스와 학습을 했던 코퍼스와 태깅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던 코퍼스와 새로 들어온 데이터 또는 문장들이 같은 도메인일 때는 굉장히 좋은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극단적으로 의료 정보에 해당하는 코퍼스를 가지고 도메인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어체의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난무하는 문서들을 가져다가 피어스 태깅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일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태깅의 정확도도 매우 낮아질 겁니다. 피어스 태깅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딥러닝 방법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디시전 트리, 히든 마크업 모델, SVM 이러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주로 사용이 됐고요. 최근에는 프리트렌드 된 모델들 BERT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져다가 다운스트림의 태스크를 일괄적으로 제일 윗단 구조만 바꿔서 변형을 시켜서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 피어스 태그도 해당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피어스 태깅 알고리즘의 간단한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포인트 워스 프레딕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피어스 태그를 뜻이 말하면 형태소를 축적하는 겁니다.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이라든지 SVM 모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클래시파이어가 이 문장들을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중간에 예시로써 띄엄띄엄 나타나 있는 건데 일정한 시퀀스들을 딱 탐색을 한 다음에 Natural과 Language와 Processing과 괄호, NLP, 괄호, 닫고 까지가 들어갔을 때 가운데 존재하는 이 Processing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품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웃풋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양쪽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Shift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Field부터 시작해서 Field of Science 이러한 컨텍스트를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컴퓨터라는 단어는 과연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Point-wise Prediction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결과물을 갖는 것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단어들 또는 토큰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Probabilistic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존재하는데 Generative Sequence 모델과 Discriminative Sequence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tive Sequence 모델은 한꺼번에 이 Point-wise Prediction처럼 문장의 일부를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단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Generative Sequence 모델, Hidden Marku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 단어에 대한 토큰, 아니 태그인 태그를 먼저 POS 태그를 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에 대한 태그를 할당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당을 하는 반면에 CRF, Condition Render Field로 대표되는 Discriminative Sequen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W1, W2, W3에서 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토큰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빵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 기반이라든지 여러가지 딥러닝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모형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직접 POS 태깅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 예시로써 포인트 와이즈 프레딕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태그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피처를 인코딩을 합니다. 피처를 인코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단어와 컨텍스트 상의 정보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정보가 어떤 특정 품사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탐구 있고요. 거기에는 서픽스의 여부, 프레픽스가 어떤 것인지 주변 단어들이 무엇인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번째 피처는 WJ와 TJ라는 값에 대해서 일을 갚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을 잡느냐? WJ 단어가 ING로 끝나면서 특정 T 시점에서의 J번째가 VBG일 때는 0이다. 이런 식의 피처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태깅 모델은 이러한 여러 개의 피처들에 대해서 이 피처의 중요도는 lambda I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FI는 각각에 해당하는 피처들이 있을 때 이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태그 세트를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요새는 이렇게 하는 걸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고 해서 지양하는 추세인데 엔드 투 엔드 러닝으로 사람의 개입을 없애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언어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봤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품사일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룰베이스 또는 결합을 통한 모형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시멈 엔트로피 모델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이러한 문장들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이 문장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맥시멈 엔트로피의 POS 태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 단어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이루어져 있는 글자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POS 태그는 NMP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예측되는 Probability는 0.94이다. 이런 식으로 쭉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태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POS 태깅을 하는 데 있어서의 Probability 모델은 뭐냐면 Sentence는 주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가장 그럴듯한 태그들의 시퀀스 아까는 Point-wise 시퀀스였기 때문에 단어 바이 단어로 태그를 할당을 한다면 POS 태그를 할당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문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태그들의 조합들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 태그 세트, argmax, X라는 단어, 아니 문장이 주어졌을 때 Y라는 태그 세트들의 Probability가 최대화가 되는 Y를 찾자 라는 게 이 Probabilistic 모델의 의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stic Sequence POS 태깅 모델들 중에서도 Generative Sequen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지 규칙을 통해서 해당하는 Probability를 디컴포즈 할 수가 있습니다. Y Given X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Probability로 Likelihood와 Abilenc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분모에 해당하는 PX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Y를 조합으로 태깅의 조합으로 설정하느냐에 상관없이 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Maximize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이 쉽게 최대값을 Maximize를 하는 Y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요거는 이제 단어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태그셋을 찾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태그셋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 이 태그셋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릴 것인가를 이제 찾는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POS하고 POS 사이에서의 Interaction 다시 말하면 관사 다음에 관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DT 다음에 또 DT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퀀스는 아마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보통은 관사가 나오면 명사형이 나눕니다. NN과 관련된 이 뒤에 뭐가 있더라도 이럴 경우에 결합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서의 Interaction을 보는 것이고요. 앞쪽은 단어와 태그 사이에서의 Interaction을 보는 두 가지의 파트로 Decompose를 해서 해당하는 문장이 가장 적절한 태그셋이 무엇이겠느냐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태그와 태그, POS 태그와 POS 태그 트랜잭션은 이렇게 Probability가 조절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태그셋이 나온 다음에 태그셋1 다음에 태그셋2가 무엇일 것이냐 그 다음에 태그셋3가 무엇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POS 태그, P, X, 기본 Y라는 것은 어떤 POS 태깅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단어가 생성되는, Emission 되는 Probability를 Maximize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어들의 시퀀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POS 태깅들에 대한 조합들이 이렇게 시퀀스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부터 이 Natural라는 단어가 나왔겠거니 NN 명사로부터 Language가 나왔겠거니 또 명사로부터 Processing이 나왔겠거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enerality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 형태가 이러한 형태를 갖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은 역으로 우리는 이러한 실제 문장을 알고 있으니 거기에 적합한 태그셋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면에 Conditional Random Fiel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Generality 모델이긴 한데 아니, Probability 모델이긴 한데 순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태그셋들을 동시에 같이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미 But라든지 굉장히 좋은 딥러닝 모형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OS 태깅 필드에 한해서는 이 Conditional Random Field라는 알고리즘이 여전히 SOTA에 가까운 그리고 매우 딥러닝 알고리즘들의 윗단에서 제일 위쪽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결합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의 트렌드는 뉴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태그셋을 만들자 꼭 태그셋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NLP 태스크를 전부 뉴럴네트워크로 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베이스드라는 것은 전체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퀀스들이 있으면 이 시퀀스들의 일부분만을 봐서 이 윈도우를 보고 특정 단어의 태그를 찾고 그 다음 윈도우를 보고 태그를 찾고 그 다음 윈도우를 태그를 찾고 이런 방식이라면 Sentence Based는 하나의 뉴럴네트워크의 입력이 전체의 whole Sentence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일련의 Many-to-Many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태스크이기 때문에 순서를 반영할 수 있는 리크런트 뉴럴네트워크이 태생적으로 이제 합이 잘 맞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CRF를 대신해서 초창기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RNN, LSTM, GRU 구조를 이용을 해서 단어가 입력이 이렇게 단어가 입력이 되면 태그셋이 출력으로 나오는 이러한 구조도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The, Dog, Ads, The, Cat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어노테이션이 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단어가 들어왔을 때 더에 해당하는 태그는 DT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반영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단어인 Dog가 들어왔을 때의 태그는 NN이 되고 여기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된 다음에 세 번째 8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VBD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태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단어 베이스고요.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음절, Syllable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단위로 더 들어가고 H 들어가고 E 들어가고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워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끝난 다음에 DT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스킹이라는 건 얘네들은 이제 그 태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D, O, G 나온 다음에 여기 만약에 SP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NN이라는 아웃풋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어 단위로 수행을 하느냐 또는 캐릭터 단위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로 단어의 처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RNN 계열의 LSTM으로 하고 또는 뭐 컨버우션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요. 제일 윗단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윗단에서 CRF 레이어를 이렇게 둬가지고 여전히 CRF과 POS 태깅 관점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론과 고전적인 방식의 CRF, 컨디셔럴 랜더필드를 결합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높여보자 하는 것도 하나의 시도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분석의 다섯 번째 예시로서는 Named Entity Recognition 다시 말하면 개체명, 개체명인식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개체명인식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어떠한 문장들에 있을 때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로케이션이 저기 뭐냐 각각의 엘리멘트가 이미 정의된 프리디파인드 된 카테고리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예시를 이렇게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되겠고요. 디버트는 어디서 하느냐 뉴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 가느냐 라고 했을 때는 목요일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QA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챗봇이라든지 응답을 할 때 해당하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화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테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E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딕셔널이나 룰베이스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미 과거에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전부 리스트로 논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룩업을 해서 매치가 되는 카테고리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심플하게 패턴 매칭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빠르고 하지만 이게 리스트 자체가 변하거나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Shallow Parsing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에비던스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게 어떠한 객체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단어에다가 뒤에 Street나 Avenue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장소일 것이다. Wall Street라고 하는 예시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변하지 않은 굉장히 명확하고 고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를 Passing을 한 후에 해당하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이것 말고도 학습 모델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는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구조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최근에 트렌드는 최근 2, 3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것들은 하나의 MLP, 자연어처리 테스크를 위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멀티 MLP 테스크, 다시 말하면 모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NER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POS 태깅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센티멘티 언어시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테스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터시 셀프 어텐션으로 대표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구글의 트랜스포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전이 됐는데 해당하는 기법들은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제이 아가마라는 이분의 블로그 포스트는 매우 시각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10번, 20번 보셔도 항상 볼 때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트는 어떻게 생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트하고 엘모하고 GPT 다섯 명을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트의 구조들, 일련의 시퀀스들이 들어갔을 때 이 시퀀스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다운스트림 테스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구조를 가져다가 이게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두 문장이 같은 페어인지 아닌지 또는 넥스트 센텐스인지 또는 유사한 문장인지를 밝혀주는 문장의 유사성 분석 또는 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뭐 Question Answering 문장이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내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태깅 여기서 보시는 우리가 자연어처리에서 하는 태깅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여기서 보면 가운데에 있는 핵심 모델은 BERT로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스크 자체가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것들을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